으아아아아아 으잇 뭐야 여러분을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요 부끄럽게 아니 글쎄요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를 요렇게끔 잘라놨지 뭐예요 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극통수가 더 놀라워요 으아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으잇 잠깐 아니지 아니야 어 내가 이 화나한 마음으로 아무래도 주민들을 괴롭혀야겠어요 마음을 풀다가 주민밖에 없네 이 주민녀석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레이저총을 준비했지 난 람보다 이녀석들 여깄다 헌헌헌자 여기도 있구만 지금부터 나에게 복종하는 주민만 살아남을 줄 알아 이봐 자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지금 당장 내 머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어 죽여버릴 거야 야 자고로 얼굴은 패션은 폐환얼 아닙니까 어 로빈님같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거짓말 치지마 나도 양심은 있다고 너 날 돌맞고 죽게 할 셈이야 음 그러면은 다음 어 어디갔어 너 지금 내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머리라인이 완벽하십니다 어 이 녀석 뭘 좀 아는걸 어 내가 역시 얼굴이 좀 잘나가지고 다 잘 어울리긴 하지 아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얼굴이잖아 너어어어어어어어 이 녀석이 말이야 다들 지금 내 질문을 두려워하고 있구만 아니 하지만 이걸로 안돼 어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주인의 집을 털겠어 나와 나의 한암은 아무도 멈출 수 없다 어디서 총 잔잔소리가 났는데 이 주민 녀석들 나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구만 어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하아 아니 이것은 에미 사고 좋아 이걸로 람보가 될 수 있다 이 녀석들 나는 람보가 됐다 어 이 날만을 기다려왔겠지 이 녀석들 람보의 힘을 봐라 발사 우와 엄청나게 살상력이야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오 빠세 어 여기 빠졌네 이럴 땐 말이야 내가 또 배운게 있지 수류탄 던지기 후옷 잘가라 가라앉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시간초 딱 맞춰서 4초 3초 2초 1초 던져 누가 총 쏴 야 총 쏜다 미안해 미안해 내 총 가져와 내 총 가져와 안돼 안돼 도망가 도망가 저 독한 놈 계속 따라오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숨어있습니다 잠깐만 5사 어디야 어디야 너네 뭐하는 애들이야 우리는 주민 레인 미안해 말하는데 끊어서 아무튼 주민을 지키는 주민 레인저라고 파워레인저도 아니고 뭐야 아무튼 숫자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와 진짜 많아 수류탄 던져 수류탄 하나 둘 셋 던져 던졌다 던졌다 나야 뒤에도 있어 뒤에도 우와 엄청 많은데 와야야야 너무 많다 와 어떡하지 체력도 두칸 밖에 안 남았고 어딨어 어딨어 어디서 막 쏘는데 어디서 쏘는거야 여기 안있나 와아아아아아아아 마지막 한 마리 남기고 죽다니 분하다 와아아아 이건 뭐 스트레스를 풀기보다 스트레스가 더 쌓인 것 같은데 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까요 안녕 요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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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